제가 이제 이 가수가 최고로 하면은 다른 가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최고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최고입니다. 함께하고 있는 청남도 가요제 예전의 무대 우리 김보경 가수는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어제 서문시장에 가서 인상을 환불해놨는데 170만짜리 가수는 빌려놨어요. 그리고 오늘 이런 거 같고 버리스타일도 지금 디자이너에서 얘기가 있어 8만원 총 240만원을 투자해서 오늘 이 무대가 오는데 여러분 좀 훌륭해 봐주시고 우리 김보경 가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항상 버리논을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. 버리논을 함께합니다. 버리논! 보기전의 호소없이 찾아나면 외롭에서 흘리니 하지만 너의 여행을 잃어버린다 너의 여행을 잃어버린다 내 여행을 잃어버린다 열심히 떠나는 약속에 장장을 두드리며 우레 남바닥에 춘사한 경매 우레 우레 박수 한도 깊이 덤이 너름에 외룩 남자가 울고 있네 그땐 그 시절 옛사람을 찾아서 이도를 다시 구하던 바 우레 치며 영업에 이도 그땐 그땐 이도 이 이도 아멘 더 이제 잊었을 것 보람을 맞춰 타고 눌래 대추볼을 생각하는 게 더 이 노래 더 이 노래 구조 Ґwasser 작년 글쓰 홉 남뉵 이럳 odes